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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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이 부탁으로 왔는데 너 곤이 좋겠지? 그치? 이 자식이 완전 타짜였어요 타짜가 뭐에요? 타짜도 껴줘요? 승조옥이 굉장히 저도 강한 타입이라서 게임 같은거 오히려 좀 피하는 성격으로 영화를 계기로 처음 마술사 선생님한테 하트도 좀 배우고 손키스 그 부분들 최선영이는 저랑 알았던 이미 극중인물인 한대길에 빙의가 되다시피 한 상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구나 굉장히 밝고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저 나이 때는 꿈도 못 꿀 엄청난 무게감의 역할인데 너무나 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대길의 역할에는 눈이 좋은 배우가 하기를 원했거든요 눈으로서 인생이나 파도를 뚫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눈이 좋은 배우로서의 최선영이 거의 최고였죠 대체할 수 없는 배우였고 솔직히 좀 부담감도 있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연기에서도 어떤 색깔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오딩드린 하셨대 아가리 닥치고 페나 돌리시지 그러지 돌리잖아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롤부터 개평 어떻게 할까? 언제 갔다가 개평을 해볼까? 상한전환 그게 뭔데요? 나중에 내용사고 터지면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젊은 분이 아주 남자네 아주 개가합시다 정말 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테크니션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가까운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어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개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설레이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The Walking Dead star Sarah Wayne Callis will play Nicolas Cage's wife in the new thriller Play the Ghost The movie follows a professor trying to find his missing child The story is rather peculiar because it involves a ghost who abducts children every Halloween pretty scary isn't it? Production is slated to begin next month in Toronto That's all for today I'm Valerie and see you soon with more hot movie new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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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